최신 기종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HDMI 컨버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은 3분에서 5분 정도 되고요. 요즘 나와있는 플스4나 엑스박스1이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HDMI를 사용해서 LCD나 LED 모니터에 사용을 하시는데 그전 브라운 간을 보실 때 보이는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컨버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찾다보니 HDMI 컨버터가 있어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 이 컨버터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포스팅을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HDI 컨버터입니다. 1080p 스케일러라고 써있는데 여기 뒤에 보이시는게 아마존에서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컨버넌트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니터는 DW32 3이라는 수오니 브라운 간 와이드 TV입니다. 이 CRT는 480p, 720p, 1080i 까지 지원이 됩니다. 1080p 까지 지원되는 브라운 간은 사실 방송용 모니터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컨버터를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HDM 컨버터는 국내에서도 무난하게 3만원대 이하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컨버터를 구매한 이유가 여기 보이시면 이건 전원 색깔입니다. 레졸루션이라고 하니 해상도 조절 버튼이 있어서 이거를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업스케일러를 해준다거나 다운스케일링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지금 제가 1080i로 되어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뀝니다. 안나오죠?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해상도는 아예 모니터에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720, 480i로 나오는데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보인다는 모습이 확실히 틀리죠? 자, 그리고 다른 걸로 해상도 바꿉니다. 또 화면이 안나오죠? 자, 이번엔 480p 480i 보다는 확실히 찌글거림이 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한 번 버튼 눌러볼게요. 누르면 아, 또 지원되지 않는 해상도 자,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720p의 모습인데 아까 480p 보다 확실히 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건 뭐 1080i 겠죠? 네, 1080i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 예를 들면 어, 지금 이거 컴포넌트를 갖다가 지금 연결을 했지만 위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480p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번거롭긴 한데 이걸 갖다가 사용하시면 480p까지 지원되지만 이 컨버터를 사용해서 업스케일해서 1080i까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긴 한데 뭐 컴포넌트 다이렉트 연결을 해서 480p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480p 말고 1080i로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마 꽤나 도움이 되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딱히 설명할 건 없고 지금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이 수니 모니터인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LCD 모니터보다는 브라운관을 사용해서 보는 최신 기종 콘솔로 브라운관을 돌려보는게 또 맛이 나름대로 있더라구요 중요한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색감이 좀 다릅니다 좀 약간 브라운관은 좀 따스한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돌려보고 싶다는 욕망에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최신으로 가면 4K HDR 지원되는 이런 것들 게임들은 최신 콘솔에 맞게 해당 모니터를 사용하는게 훨씬 좋은 화질로 게임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360이나 또는 360이나 PS3 정도 되는 급으로 브라운관에다 돌리신다면 요러한 제품들도 사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풀스포는 풀스포는 그냥 뭐 일종의 서비스 같은 느낌인데 뭐 HDMI 밖에 지원되지 않는 콘솔이 있다면 스위치나 엑스박스원이나 엑스구 있을 수 있죠 그런 제품으로 브라운관 돌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굳이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 음 다른 좋은 제품들도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성비로 봤을 때는 요렇게 다 사서 57달러 정도면 집까지 배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